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쉬지 않고 일정을 잡아? 올해만 너 오페라랑 독창이가 몇 번이야? 노래할 때가 좋아서 다른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계속 이태리에 있을 거야? 응. 너는? 계속 오스트리아에 있을 거야? 응. 아마도. 연주회가 계속 잡혀있어. 아. 선물이 있는데. 비엔나에서 너 생각나서 샀다. 예쁘다. 고마워. 이건 뭐야? 비엔나 우리 집 열쇠. 아무 때나 와도 돼. 뭐? 아. 너 겨울에 비엔나에서 공연이 있다면서. 그. 혹시 나 없더라도 집에서 기다려. 지난번처럼 만나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면 진짜. 진짜 화낸다. 응? 다신 그러지 마. 연주회 끝나자마자 미친놈처럼 달려가는데 너 벌써 비행기 타대서 얼마나 진짜 얼마나 힘 빠졌는데. 그래도 네 연주회는 다 봤어. 라흐마니노프 에티드 전곡, 쇼팽 에티드 전곡 진짜 굉장했어. 사실 그 공연 보려고 비엔나 간 거야. 일정이 있어서 금방 돌아왔지 마. 보고 싶었어. 로나야. 나도. 보고 싶었어. 반주 맡아줘서 고마워. 청아예고 졸업식에서 내가 독창하게 되면 너가 반주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작진. 도와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소리가 다μέ진 분들에게도 저액의 의무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저쇼팽 에티드 전곡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ертв 사이도 색깔를 찾아올수있고 입장하셨습니다.